아, 엄마 아, 엄마 엄마, 엄마, 엄마 승진이가 먼저 엄마를 불러줬네 승진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이제 곧 엄마 만날 수 있어 울지 말고 기다려 응? 네가 원한 대로 경찰 신고는 취소했어 이제 우리 승진이 돌려줘 돌려줘야지 다만 지금은 아니야 차민우 또 지금 뭐하자는 거야? 내가 애를 돌려주면 네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아는데 내가 애를 그냥 줄 수 있겠어? 덮을게 다 덮고 우린 조용히 살거야 그러니까 우리 승진이 돌려줘 제발 아니, 강인경씨 아, 이렇게 모성애가 깊은 분인지 몰랐네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 우리 승진이 어딨어? 네가 자꾸 이렇게 건드니까 내가 약속 지키기가 싫어지잖아 뭐라고? 너한테 뒤통수 안 맞으려면 나도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?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? 글쎄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우리 이제 홍보회의 가야지 강인경 주연배 언니 글쎄 글쎄 목소리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